대구 첫 공연 아이토크 오늘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통합교육을 통해 아이들어낸 교육적 효과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난밤 대구에 또 10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낮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경북 북부지역은 장마전선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밤 더위 때문에 잠 설친 분들 많으시죠? 대구와 영덕, 포항에는 이틀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폭염특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낮기온 32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는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반면 경북 북부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텐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10에서 5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그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돼 대구와 경북지역에 장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을 주제로 한 초대형 공연, 마이클 잭슨 임모털 월드투어가 지난주 서울에 이어서 어제부터 대구에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에 관객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어제저녁 대구 엑스코. 공연을 보려는 관객들의 발길이 내내 이어졌습니다. 한켠에 마련된 포토존은 공연 관람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군볐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주제로 한 만큼 공연 시작 전부터 남녀 노소, 국적에 상관없이 기대에 부푼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주옥같은 음악과 춤, 태양의 서커스가 선사하는 현란한 공연은 관객들을 매료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사람 몸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고 예쁘고. 보신 분들은 왜 정말 감동했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농구장보다 큰 크기의 초대형 화면과 공중을 날아다니는 플라잉 장면을 위한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초대형 트러스 등 두십 톤이 넘는 장비가 총동원된 공연답게 규모 또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공연이다 보니까 볼거리들이 다채로웠고요. 그리고 첨단 기계들, 조명 장치들 눈에 띄었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세계를 열광시켰던 마이클 잭슨과 태양의 서커스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110분간의 환상적인 공연, 마이클 잭슨 임모털 월드투어 대구 공연은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희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구시가 피서지 대청소에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쾌적한 여름나기 특별청결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원과 강변둔치 같은 피서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대대적으로 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시가지와 이면도로, 공원, 등산로, 휴게소 등지에 버려져 방치돼 있는 묵은 쓰레기도 찾아치울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사후적발적인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훈련과 규칙을 오는 10월까지 제정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는 지자체가 쓰고 있는 5대 행정정보시스템에 데이터를 연결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나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업무 담당자나 관리자가 업무 처리 과정을 스스로 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의 도농복합도시에는 외곽지로 나가면 요금을 더 내는 택시 할증요금 제도가 있는데요. 관광도시 경주에서는 이 할증요금 때문에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관문인 KTX 신경주역. 기다리는 택시는 많은데 어찌 된 일인지 손님들은 택시 타기를 망설입니다. 거리에 따라 55%나 붙는 할증요금 때문입니다. 직접 택시를 타고 복합할증 구간을 달려받습니다. 경주는 도농복합도시로 시내 신한은행 내거리에서 반경 4km를 벗어나는 지점부터는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경주역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보문관광단지까지 정상요금은 약 18,000원이지만 할증 버튼을 누르면 약 2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걸 이해를 하시고 수긍을 해주십니다. 경주시가 최근 할증요금을 8%포인트 낮췄지만 기존 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만 적용하던 할증을 왕복으로 확대해 논란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시내에서 외곽으로, 외곽에서 시내에 들어올 때 55%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께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겪는 이혼과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의 올해 상반기 상담 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830여 건의 상담 가운데 이혼 문제가 22%로 가장 많았고 부부 갈등과 가정폭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센터는 가정폭력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수치가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폭력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혼인이 유지되지 않으면 국내에 체류하기 어려운 제도 탓에 체류와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수목원이 양치식물원을 만들어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대구수목원 양치식물원에는 가는쇠고사리와 족제비고사리, 돌담고사리 같은 난데양치류와 퍼진고사리 같은 고산양치류 등 국내에 자생하는 130여 가지 양치류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수목원은 이와 함께 흙길 산책로에 있는 길이 100m, 높이 2.5m의 하우스 생태터널에서는 13가지 관상용 박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마을의 고유한 문화와 음식 같은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색깔 있는 마을 사업이 추진됩니다. 관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들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참여와 소화 가능한 계획을 채우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협 기자입니다. 영주댐 건설과 관련해 주변에 대규모 스포츠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영주시 2, 3면 간운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 단지를 활용한 마을 발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될 때 그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다든가 그분들이 와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농촌 주민들 주도로 마을 발전을 추진하는 색깔 있는 마을은 2017년까지 5천 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경국 27곳을 포함해 전국 234개 마을이 대상입니다. 각 마을에는 발전 계획 수립에 필요한 회의와 견학 비용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역량에 맞고 또 자기들이 추진 가능한 또 차별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냐가 핵심적인데 그거를 잘 사는 농촌으로 부자마을 농촌으로 접목시켜 나가는... 그동안 농촌에 활력을 주겠다며 추진된 각종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만 낭비하고 좌초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제18회 2013 국제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가 영남대 경상캠퍼스에서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도와 중국 등 국내외 22개 대학에서 39개 팀이 직접 제작한 자동차를 선보이는데 특히 신안에 이어서 올해도 대구 과학과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대회 둘째 날인 오늘은 차량 디자인의 독창성과 안전성 등을 겨루는 적응적 검사가 진행됩니다. 내일은 오전 9시 대운동장에서 공식적인 개회식이 열린 뒤 경산 시내에서 카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이고 마지막 날인 모레는 대회 하이라이트인 4km 경주가 영남대 정수장 뒷산 오프로드 트랙에서 펼쳐집니다. 2013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두려워온 일대에서 열립니다. 치맥은 치킨과 맥주의 첫 글자를 딴 단어인데 치킨과 맥주로 더위를 이기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닭 위령제와 인기 가수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성인 인증을 거친 뒤 6잔까지 무료로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와 어울린다면 껄끄럽다고 여기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어울려 생활하도록 했더니 장점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 60여 명과 장애가 없는 아동 5명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손이 불편한 아이는 두 손을 자유롭게 잘 쓰는 친구의 도움으로 미술 활동을 척척 해냅니다. 장애아가 많은 곳에 자기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은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통합교육을 시켜본 학부모는 잘못된 선입견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내고 나서 애들 동생들을 대하는 태도나 항상 자기가 먼저 아니고 동생들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봐주고 이게 몸에 딱 배인 것 같더라고요. 통합교육을 받음으로써 아이들은 나와 친구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장애를 단순한 차이로 인식하게 됩니다. 불편이 있을 뿐이지 어떤 불합리하다거나 어떤 이상하게 느낀다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고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갖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게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아이들하고 친했을 때 혹시 내가 그게 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이가 장애를 가질 것이라 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편견들 때문에 청소년기에 이른바 왕따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선입견을 깨는 부모의 교육과 지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대구 시내 각급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책을 써 출판까지 한 학생 저자들이 서남소 교육부 장관을 만나 출판한 책 30권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책쓰기 교육이 시작된 이래 대구에서는 4만 명의 학생 저자가 탄생했고 이 가운데 78권이 정식 출판됐습니다. 러시아 국립의과 대학생들이 대체의학으로 각광받는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대구 한의대에서 한방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립의과 대학생 12명은 오는 21일까지 대구 한의대와 부속 한방병원 등지에서 한의학 기초 이론을 배우고 본초학과 침구학, 한방해부학 등을 실습합니다. 또 대구 한의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 문경 요양병원에서 현장 체험의 기회도 갖게 됩니다. 한편 대구 한의대와 러시아 국립의과 대는 지난 2010년 자매의 계련을 체결해 학생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2일부터 대구시 동구 대림동 점세눕 일대에서 연꽃 전시회를 엽니다. 점세눕 앞에 마련한 연꽃 테마파크에서는 열대 수련과 온대 수련 등 수생식물이 100여 가지 이상 전시됩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이 일대에 8,0002제곱미터의 농지를 빌려 백년과 홍연재배단지도 조성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EU, 즉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올 가을 학기부터 유럽연합의 법과 정치, 경제 수업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유럽연합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합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럽통합의 선고자인 장모은의 이름을 딴 장모은의 프로그램을 대학에 보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123개 대학이 선정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경북대를 포함해 세계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지난밤에도 꽤 더웠습니다. 대구와 영덕, 포항에는 또다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대구와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는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경북 북부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텐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10에서 한 50mm가량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등 중북부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만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 27도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기온은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구미일 낮기온 31도, 김천 30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고 북부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포항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소나기만 내리겠고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